안부를 물을 땐 밥 먹었어? 헤어질 땐 언제 밥 한번 먹자 라는 말을 건네죠. 그 누구보다 밥에 진심인 우리. 근데 정말 오늘 하루 밥은 잘 드셨나요? 주된 가구 형태의 자리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그들은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강서구는 식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1인 가구 소셜 다이닝, 행복한 밥상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대상은 중장년 1인 가구. 목표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 필요한 정보도 얻어가고 음식도 직접 만들어 보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자고요. 수업은 한 달에 한 주제로 5번 진행이 되는데요. 달마다 바뀌는 주제를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참여비는 무료. 가벼운 마음으로 강서구 1인 가구 지원센터로 오세요. 수업 날짜나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1인 가구 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요리도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강서구가 지원하겠습니다.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